안녕하세요 포토샵 팬 여러분 어드비코리아 황준호입니다 포토샵 업데이트 카메라 로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기존의 카메라 로우 플러그인인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라든지 아니면 상단의 옵션들, 우측의 패널 그리고 알기 힘든 여러 아이콘들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만져야 내가 원하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카메라 로우의 경우에는 기존 라이트룸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명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필름 스트립 방향도 수평 혹은 수직 원하시는 대로 지정할 수가 있고 파일명이 필요하면 여기서 파일 이름 표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상단에 여러 가지 옵션바가 사라졌고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룸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로우 플러그인을 따로 익히지 않으셔도 라이트룸 사용하듯 그렇게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작업해야 할 때 별도로 복잡했던 카메라 로우 플러그인을 익힐 필요 없이 이렇게 친숙해진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카메라 로우 파일들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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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